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섬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와 경관이 위협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정래 소설가는 과잉 개발로 제주의 생태와 경관이 훼손되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남아있는 제주다움을 앗아갈 기폭제임에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정래 소설가는 제주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2007년 세계의 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의 지질공원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가치는 무한하다면서 경관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난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대규모 개발과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는 등 도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대규모 개발과 밀려드는